자 요 종목이 지금 오늘 22% 자 바닥 분석가가 900원 짜리 인데요 자 900원 대비 지금 오늘 얼마까지 올랐냐면요 1800원까지 올랐으니까 딱 100% 치는 구간인데 100% 치는 구간인데 오늘 지금 변동폭이 오늘 변동폭이 지금 228 아 저 23% 지금 강하게 반등을 주다가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종목이 자 요 종목 오늘 이제 강하게 상승세를 주면서 거래량이 지금 막 터지고 있습니다 종가의 매수를 한번 땡길 생각입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 자 이 종목도 바닥 분석가가 3800원 입니다 3800원 대비 지금 7600원까지 올랐으니까 요것도 뭐 배관 30% 상승후에 지금 도움을 겪고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 지금이라도 추매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 뭐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자 바닥 분석가가 1900원 1900원 대비 지금 얼마가 올랐는가 지금 6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200% 올랐네요 2000원 잡고 6000원이니까 2000원 4000원 6000원 아 200% 상승후에 지금 구성을 겪고 있는 요건 뭐 한 얼핏 봐도 뭐 한 50% 요건 한 60% 정도 되겠네요 만원 대비 50% 네 50% 요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시면 아주 타이밍이 아주 좋습니다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그런 종목들 조정을 겪고 있는 종목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240개 종목 중에서 지금 300% 400% 200%씩 이렇게 오른 종목들은 제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0%가 수익이 나는 종목이다라고 해도 이미 뭐 200% 300% 400%씩 오른 종목을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런 종목은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빠지면서 기술적 반동 구간이 지금 오는 구간이잖아요 자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런거는 뭐 한 50% 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지금 매수하시면 아주 기대수익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닥분석가 2000원 대비 5500원까지 올랐으니까 요것도 백안 50% 가까이 올랐네요 다음 종목 볼텐데요 다음 종목 볼텐데요 아휴 이건 뭐 그냥 생쇼를 했네 생쇼를 했네 아주 급등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네 자 바닥분석가 6000원 대비 6000원 대비 지금 15000원까지 올랐으니깐요 130% 오르면서 막 그냥 오르락내리락 뭐 이런 종목 아주 재밌죠 자 요종목도 100% 상승을 해서 자 6000원 대비 12000원 12000원 정확하게 100% 딱 오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서 누차 오전쟁이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내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바닥에서 바닥에서 100% 정도 올라오면 상승분을 보통 30% 40%는 상승분을 반납한다 반납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지전정보 좀 돌파 시도를 하면 시세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100% 정도 올라오면 내 원금은 다 뽑아 먹고 나머지는 그냥 1000% 올라갈 때까지 홀딩해라 제가 입이 닳도록 오전장에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2 2 2 한글자막 by 한효정